평화로운 아침 역시 모닝엔 개껌이지! 연어맛이네! 내 발 안 쓰고 개껌 먹는 거 보여줄까? 안되겠다! 낑고 거무야겠다! 난 한 손으로 박을 수 있어! 내 이빨 아직 튼튼해! 하나 더 먹으면 안돼! 매일 개껌과 칫솔질로 관리하는 멍식스 칫솔질 안하면 안돼! 아주 지겨워! 내 동생 중에 이리 와! 엘리 누나 입냄새! 누나 입냄새 어떻게 좀 안되겠니? 엄마! 얼굴에 향수 뿌려줘! 내가 입냄새가 난다고? 너의 입냄새 확인시켜주마!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손똥이야! 당장 치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먹는 거야? 아닙니다! 거기 보자! 아주 열심히 살펴보는 엘리입니다! 치카치카 쿨은 뿌리는 치약이에요! 칫솔질이 힘들거나 입냄새가 나는 아이들에게 칫! 뿌려주면 끝! 궁금해! 궁금해! 100% 식용 천연원료! 냄새 맡아 볼래? 물에 뿌려줬어요! 물이 내 맛에 딱이야!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줄게요! 한방 추출물과 식용 칼슘, 식용 피톤치드를 베어 기다렸어! 물맛 구르맛! 빠져! 우리집 입냄새 대장 판비! 최고 겁쟁이 엘리! 그냥 먹으면 안 돼! 밥 먹고 식후에 겸댕이 마리도 입냄새 안녕! 자기 전에 칙! 이거면 내일 아침에 입냄새 안 나? 내일 아침 상쾌한 입냄새를 기대해! 맛있어! 맘에 들어! 잔디밭 띠띠 타임 바쁘고 신나게 뛰어놀다가 음... 맛은 개었네! 이제 멍식스 입냄새 안녕! 치아 건강, 잇몸 건강, 입냄새, 충치 예방 사람이 먹어도 문제없는 원료 진작 나왔으면 좋았겠다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구간관리 치카치카 쿨로 간편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보세요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